사위다. 이러십니다, 진짜 따님. 감사합니다, 선신경님. 아, 충중이요. 그 구미형과 여우가 제일 먼저 잡는 사람한테 상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좋아. 그 사람한텐 내가 한 달 동안 형님으로 모시겠다. 오, 야, 구미형, 내가 먼저 잡는다. 형님, 먼저 잡는다. 저기다. 야, 가자. 같이 가, 같이 가. 저렇게 다면 산산밭인데. 저러다 다 짓밟는 거 아니야? 왜 전종으로는 왜 훔친 거야? 잠시, 잠시. 절소가 없는데? 어디 있는 거야? 아니, 소리는 여기 맞는데? 벨터 도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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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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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규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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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규야! 공규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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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힘 좀 써 봐, 빨리!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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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네가 구미호의 정체고 날 절벽에 떨어뜨린 자라구나? 말은 바로 아시죠 내 산밭을 망칠 뻔한 게 도령들이고 그쪽을 절벽에서 끌어올려 살려준 게 저죠 그건 조그만 녀석이 말을 엄청 잘하는구나 근데 너 아까 그 반딧불이들은 어떻게 한 거냐?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신기한 녀석이 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특이하던데 예? 절 보신 적이 있습니까? 급제야에 돌아오던 날 네가 날 보고 있지 않았냐? 망태기미고 그때도 반딧불이 붙은 건지 네가 어딘지 반짝거렸다 고맙다 내 은혜는 꼭 갚으니 원하는 걸 말해봐라 네 나이 너는 그 날 나이 나이 너는 나이 나이